자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흐름들 시장이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는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흐름을 좀 잡아가는 느낌이긴 하다라는 거 이제는 바닥이 나와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것들은 10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 또 11월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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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 그리고 이슈로 인해서 바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릴 거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주요 이슈들 나스닥 차트거든요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어떻게 돼 있나요? 그래서 딱 연고점 딱 찍고 내려와 버리고 근데 음봉이 너무 길어 음봉이 너무 길어서 어 좀 무서운데 라는 생각 음봉이 너무 길어서 계속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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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확률이 아주 크다 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바닥을 우선은 첫 번째 여기서 바닥이 나와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서 다시 복귀하면 괜찮아요 근데 한 번 더 빠져버리면 한 번 더 빠져버리면 좀 밑으로 좀 많이 터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어찌됐든 미국의 대선이 정말 초박비인 거거든요 지금 대다수가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여전히 이런 기자들이나 이런 얘기를 해보면 야 나 지금 얘기하면 트럼프 스웨지들 헤리스 스웨지들 두 개 다 항상 얘기해 어디 한쪽으로 어디 한쪽으로 떨릴 수가 없어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라크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가가 어제 상승이 됐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고 아 좀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서 전쟁이 다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좀 정상적인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수출국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 정말 큰 피해가 옵니다 관세 같은 거를 최소 20% 넘게 20% 넘게 먹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MS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실적이 실망감이 좀 많이 급락을 하게 만들었고 오늘 지금은 그나마 올라가고는 있더라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건 인텔이 워낙 좋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애플은 살짝 밀렸긴 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늘은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에 애플, 아마존, 인텔 얘기가 나왔고 오늘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이야기해 드리겠고요 10월달은 이렇습니다 고려하여 경영권 분쟁은 뜨거웠고 삼성전자는 바닥찾기 구간이 지나가고 있었었고요 바이오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쉬는 구간 쉬는 구간이었고 뉴스와 함께 원전 쪽이 다시 오늘 또 괜찮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정리 어제 하면서 어제는 별로 안 좋아서 함께 조정 정리였는데 다 기각시켰더라고요 기각 다시 시켰다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테마로서는 비만 테마, 방산 테마, 노벨상 테마, 로제 그리고 우크라인 재건 이 정도가 10월이었다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고 마지막은 결국은 두 달 남았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검토스 페이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빨리 좀 빠르게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갑자기 탄핵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매몰되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그런 상황 10월 달에 흐름이었다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고 이거 오늘 이거 보십시오 오늘 오픈 AI가 검색 기능까지 이제 추가를 시켰다 검색 그동안은 없었던 이런 검색 기능을 추가해서 어?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거 대화 기능을 갖춘 사이트 형식의 ChatGPT가 오늘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의 라이벌 구글의 라이벌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 지금도 사실 ChatGPT 4.5 배전이 부족함이 있는데 빠르게 찾는 데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항상 이거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켜놓고 뭐 질문이 생각하는데 어? 이거 궁금한데? 하면 바로 치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좋습니다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너무 좋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시대에 변합니다 이거 시대에 변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씩 지금 방송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성함 한번 검색해 봐도 막 뭐라고 나올 거고 막 재밌습니다 대화가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해 보면 아 이 AI라는 친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파도가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거의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내년에 더 큰 우리 빅테크 업체들이 자본 투자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면 걔들도 끝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돈까지 벌고 있잖아요 실제 3분기에는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거 괜찮네 실제 구글이 야 검색도 잘 되고 있고 뭐지? 라는 게 바로 실제 채찍 PT가 뭐 그리고 AI가 얼마나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 메타버스 쪽 체킹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겠고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국내 출시를 합니다 11월 15일에 딱 한 2주 정도 남았죠 가격은 499만원 비싸다 라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11월 4일부터 11월 4일부터 사전 예약합니다 11월 4전 사전 예약하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흑행에 실패했던지라 재료 기대감은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XR 기기의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 좀 흥해 보이고 정식 출시 전에 테스트를 위한 개발자 버전이 공개가 연내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식 출시는 내년 상반기이긴 합니다 근데 삼성이 스치는 건 매우 좋은 재료이고 내년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의 매매 그 매매 매매 시작 부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뭐 비전 프로 어떻게 됐든 출시 날이니까 자이언트셋 제가 이거 차트 한번 저희 어 어 HTS에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 엄청 많이 내려와서 더 내려갈 게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시대가 어 올까 저는 제가 사스런 막 써보기도 하고 아 이거 될 것 같기도 하나 아니 근데 아직 너무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주식 시장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언저리에 6천원 초반 언저리 사놓으시면 편하게 편하게 수익은 날 거야 그냥 은행금리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 그리고 얘들은 티면 멋지게 튀어져요 정말 내가 대장이 하면서 멋지게 튀어주는 친구다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찌 됐든 삼성은 제가 한다고 하고 삼성은 제가 이런 이제 이런 개발자 버전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기사는 쏟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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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4x4 예전에 했던 이런 4x4 4x4도 완전히 급락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하고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하고 큰 차이가 없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걔들 움직이면 아시죠? 화끈하게 움직였던 거 여러분들 기억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11월에 이제 이번 달 주요 일정을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어 추가 파병 지금 북한이 한 1만 명 정도가 가있다라고 하고 있고 한 8천 명 정도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격전지에서 지금 현재 전투병으로 가 있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어 조금 그렇다 라는 거 그래도 어찌 됐든 방산주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제 최근에 양자에 대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양자를 들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양자 기술에 대한 얘기 양자 컴퓨터 컴퓨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 엑스게이트나 이런 KCS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양자 전략 위험이 또 출범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이쪽 관련돼서 풍풍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올 거야 라는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베이비 모스터 정규앨범 이런 추진이 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2차 여야 대표회담 이거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둘 다 호응을 했고 된다고 했는데 이거 돼야지만 금투수에 대한 이런 얘기가 또 한 번 얘기가 되고 구상이 되고 정기국계 때 잘 진행을 해서 12월 9일 땅땅 치면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이슈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만 학회 최근에 일라일리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쇼크가 나오면서 일라일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수요단과 공급단이 있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공급 이 만들어주는 쪽에서 많이 못 만들어줘서 실적이 깨진 거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수요단이 무너졌으면 아 야 이제 이제 살 다 뺐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아닙니다 수요는 여전히 많아 이제 우리나라만 풀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줄로 서시오 이거 하고 있었었잖아요 근데 노벌으로 쓸까 그랬고 일라일리도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풀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층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이렇게 들여서 좀 비싼 거 빼고는 엄청나게 많는데 어찌 됐든 이런 11월 3일에서 6일입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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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코로나 밸류 주소 ETF가 12개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조금 기미만이 빠져있긴 하는데 어찌 됐든 상장한다고 하고 11월 4일날 12월 4일날 상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바로 중국의 이런 경기부양 재정정책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어찌 됐든 트럼프냐 헤리스냐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는 6일날 이거 바로 돼서 바로 이슈가 될 거다 마치 지금 현재는 트럼프 쪽에 한 표 이렇게 행사해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더문코리아도 너무 비싸게 이건 대놓고 너무 비싸게 상장이 됐거든요 요한이 공모를 해서 현날부터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저거는요 이런 거 얘기 드리겠고 MSCI 지수 편집 종목이 11월 7일날 종목 발표합니다 현대노템 거의 확 실시됩니다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대노템 주가 열심히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FMC 연준 별점 어디 새벽 3시에 11월 8일 인하가성 88% 하는 거 뭐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하 역점 EOBP는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토큰 증권에 대한 얘기 스토어 얘기 정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관련된 주식 핑거나 갤럭시 갤럭시 모니토리 그리고 벤쿠웨어 글로벌 IT생 같은 이런 스토어 관련된 종목들 이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졸인플레인자 계속해서 발생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서 이거 뉴스 은근히 자주 뜨는 것 같고 11월 11일 우리나라는 빼빼로데이고 중국에는 광문절인데 화장품 관련된 주식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실적 아주 엄청난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K2전차 10조원 계약 체결 아마 11일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1월 14일날은 대학 수능 10시에 개장한다는 거 아시죠 10시에 개장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LB FDA 실사 중순까지 이런 거고 내년 3월에 승인 여부 나온다 이거 드디어 나오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웨어러블 버핏 출시된 얘기 로봇 관련된 종목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전에는 로봇들이 걸어다니는 게 난 로봇 난 로봇 난 로봇 이거였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똑같이 걷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뭐지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다니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휴무노이드 시대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스타가 지스타가 11월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25일이 두 번 두 번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은 2년 했고 3년 했고 근데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3곡 대법원까지 결국 가면 대통령이 선거 후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한동훈 관련주 주식이나 김동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이날 이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1일 날 있습니다 최종 항상 정점을 찍는 이런 엔비디아가 21일 날 실적 발표 이번에 AMD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실제 새로운 이런 고객사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이 이런 인하 여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11월 29일 광문절 11월 11일 미국의 불푼은 29일이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입니다 아 근데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긴 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지만 아 정말 시장에 지금은 이제 수급 공백도 많고요 뭐만 터져주면 정말 빵 터져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이 너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정말 미친듯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 좀 보면서 조금 많이 속상한 모습 근데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나면 화려하게 꽃을 피는 이런 구간이 올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